네 네, 중앙 자리해주시구요 먼저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영씨 그럼 바로 포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진영씨 네, 간단하게, 아 네, 엄지척 좋습니다 아 사랑의 총알이군요.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리 길이만 114cm입니다. 조막만한 얼굴 훌륭한 피지컬의 소유자죠. 가만히만 서있어도 화보가 절로 나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역시 V포즈 많은 V당 여러분들께 V포즈로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엄지척.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역시나 V당 포즈. 제스처 장인 진영씨의 V당 포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하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진영씨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 앨범 기다려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하트. 중앙도 하트 한번 보여주시죠.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왼쪽도 하트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씨. 그리고 타이틀곡 I like that 아닙니까? I like that의 어떤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타이틀곡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즈 분명히 준비해 오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열정남 진영씨 보여주시죠. 예. 아 네. 아 저 포즈가 과연 어떤 포즈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예. 네. 어 좋습니다. 포인트 안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대로 그 포즈 그대로 왼쪽도 한번 살짝 몸 풀어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그 포즈 그대로 오른쪽도 몸 살짝 풀어서. 감사합니다. 진영씨. 예. 우리 진영씨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준비하신 포즈. 네.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진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씨는요. 무대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가장 궁금한 이진영씨. 네. 감사합니다.